저리로 가자.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. 보통 사람들 다 아침에 머리 감아. 특별한 일은 아니야. 아, 그래요? 어. 그러지 마세요. 좋아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렇게 잘해주면 안 되죠. 도와주셔야죠. 원래 넌 이런 사람 잡는 애였어. 근데 왜 변호를 해? 정현수씨가 범인이란 직접 쥔 건 하나도 없어요. 정현수가 범인이 아니란 직접 쥔 것도 하나도 없어요. 변호사님. 사인은 불고사지. 다 벗기려던 건 아니였어. 믿어주세요. 그럼. 그럼 몸이 미안한데 5분만. 5분만 옆에 있어주라.